오늘 영상을 찍을건데 오늘은 타로코프 영상이 아니에요 오늘은 타로코프 영상이 아니고 스토커 어누말리라는 게임이구요 오늘 이 게임을 왜 가져왔냐 지금 타로코프 세기말이기도 하고 세기말이라 이제 다른 게임도 이제 보여드릴 때가 이제 된 것 같아서 다른 영상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타로코프랑 너무 다른 약간 그런 게임을 가져오면은 어색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나마 좀 타로코프랑 일단 비슷한 게임을 일단 가져왔구요 이 스토커 어누말리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니키타도 타로코프를 개발할 때 타로코프의 모티브가 된 명작이라고 해야죠 그래가지고 지금 또 보시면은 이런 약간 철판 밟는 소리라든가 이런 무빙 이런 소리랑 이런 것도 좀 타로코프랑 좀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오늘 할 거는 뭐냐면은 여기 X8 연구소라는 데를 지금 갔다 와야 돼가지고 오늘 저기 미션 위주로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려면 좀 멀기 때문에 좀 이동하는 거는 스킵하고 전투 장면부터 보여드리도록 해야 되니까 이동해가지고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 소리야 이거 이거 발색이 존내많은데? 오! 어 좀비네? 아 좀비있다 여기 어 좀비 생각보다 많은 것 같은데? 어 좀비 생각보다 많은 것 같은데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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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샷건 제대로 맞았다 맞다 야 뭐야! 일이 많아 이게 일이 많아 이게 모노리스 애들 왔나? 일단 붕괴줘마자 출혈한다 왓더팍 어 뭐야 어우 뭐야 모노리스 왔나봐 조준경 떼자 바로 옆에 있거든? 이거 기술자인가 본데 이거? 그래봤자 모노리스 아냐? 한번 좀 해볼까? 모노리스 애들 맞네 일단은 아스벌탄 아니 아스벌탄차 가지고 있는데 총이 없어? 뭐지? 그래도 모노리스 애들이네 그래도 모노리스 애들이네 여긴가 보다 야 여기 완전 매트로 2033 생각나는데? 어 뭔 소리야 이거 오 오오 여기 어디로 가야돼? 우리가 여기서 지금 뭘 찾아야되는 거죠? 일단은 헬멧좀 바꿀게요 여기 왠지 방사능 많을 것 같애 어디로 가야되지? 아 서류찾아야돼? 오오 야 여기 정말 정신나갈거같은데? 뭐야 여기 여기 벌어있음? 아 오케이 뭔소리야 저야 야 돌림 탄탄 아 저 애기소리 정신나갈거같네 얘도 길인가? 오오오오오 остр명 죱낙 깜짝 놀렸네 어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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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놀래라 뭐야 저 쥐새끼들 어염 이상혜 선생님 그러지 마세요 워? 아이고 아이고 아이 그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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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그만 그만 아아 아파요! 아아! 으아악! 아 아파요! 아 올라갈게요! 아아! 올라가 빨리! 아! 아이씨 아 뭐 할 수가 없는데? 아아 아아 아 미치 스태미나가 없어서 못 올라가 야팔 빨리 올라가 아 어어 어어 아 뒤질 뻔했네 아이씨 아하 아 폴더가이스트 현상 개 지내네 여기? 아니 이씨 캐릭터 상태가 말이 아닌데? 어 으로 가야 되는거야 올라가야 되나? 으어어 으어어어 어어 어어 개아프네 어어 아 이거 저 이상현상 이것이 좀 못 없앰? 어 쟤네들 때문에 아 이것 때문에 뭘 못하겠다 어어 살려줘 정신 나갈 것 같애 어 아 됐다 올라왔다 이런 ㅅㅂ 어어 어어 이씨 어 뭐야 또 있어? 어어어 아 어어 아 어 에고 에고 어 어디갔어 오우 어후 염력 진짜 줬어요 형들 어 쫌 잡았고 어워우 얘들 소위탐 걸나? 에라 이거나 먹어라 아아 어 치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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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치료 오우 어 피가 훅훅 떠는데 그냥 근데 벌어에들 수류탄같은거 내가 딱 던졌는데 염력으로 잡아가 나한테 던지는거 아니야? 아 그 레전드일세 진짜 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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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잡아야겠다 이거 어딨지? 어 얘 왜 죽었지? 뭐지? 끝난건가? 어 설마 아닌데? 단서를 찾아야 되거든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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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안 끝났어 단서가 더 있나봐 아 일단은 정신 나갈거같은 그 사운드는 다 사라졌네요 저 애기 웃음소리만 빼고 아 잊을 뻔했다 진짜 일단은 얘네들도 돈 좀 되니까 도축 좀 하고 갈까? 오케이 잡은 애들 일단 좀 도축 좀 할게요 이렇게 보니까 약기런 같지 않아? 완전 약기런이잖아 팔면은 좀 쏠쏠할거 같은데? 상인들이 얼마에 수줄나나? 베스트코스트가 얼마지? 뭐야 1700원 밖에 안해? 베스트코스트가? 블러드서커는 이거밖에 안하고 어 벌어의 손 3000원 베스트코스트가 괜찮은데? 일단 하나 바르고 일단은 근처 좀 더 확인 좀 해볼게요 단서가 지금 못찾은거 같으니까 어? 이건가? 아 이건가보다 아 끝났다 아 이거였네 일단은 X8연구소 임무는 완수됐네요 이거 X8연구소 잠깐만 한번 다시 볼까? 보면은 어 사라졌죠 아예 끝인가 그러면? 이쪽 라인은? 자 일단은 X8연구소는 일단 끝났으니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사냥꾼 아저씨 여기 단골이거든요 네 자 오늘은 많은걸 가져왔습니다 뭐야? 아저씨 요즘 재정상태가 별로 안좋으신가보네 이거 밖에 안쳐줘요 네 가져가세요 서비스입니다 오늘 스토커 영상이었구요 스토커 언음말리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뭐 유튜브나 어디 인터넷 구글같은데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한번 여러분들도 설치해보셔서 그냥 즐겨보세요 어차이 무료니까 무료치고는 퀄리티가 괜찮거든요 요즘 뭐 타로코프랑 좀 비슷한 게임을 하고 싶은데 타로코프가 좀 많이 질렸다 그러면은 스토커 언음말리 해보시는거 괜찮으니까 네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빠밤 그럼